이 현수막이 이게 뭐냐면요. 이 CNN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니까 윤부장님이 이 브라운 색깔 겉에만 있으면 방송을 내보낼 수 없다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현수막을 13m를 맞췄습니다. 가로 13m 높이 5m 강안문 동대문 저 보신각 세종대왕님 저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. 종로에 다 있는 상징물이니까 이걸 촬영을 하는데 장장 6시간 걸렸어요. 강안만 찍는데만 2시간 걸렸어요. 찍으려면 버서 지나가서 못 찍고 이게 인터넷으로는 그림이 깨져서 되질 않아요. 직접 찍었어요. 뒷살로 가서. 이거 하루 종일 찍은 거예요. 찍어가지고 부평까지 갔습니다. 부평 큰 공장을 가서 이렇게 만든 거죠. 괜찮죠? 제가 한번 찍어 바꿔가지고 조한사를 해야겠는데 감사합니다. 제자락 좀 했습니다. 이렇게 뭘 공연하려면 그렇게 힘들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. 그럼 우리 가수들도 노래를 준비하는데도 신경을 너무나 쓰겠습니까? 정말 사업을 해서 이번에 아주 대성을 하신 분인데 우리 한국종합연예인단의 수석 부회장님이시면 등록